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한글 단어는 받침없는 쌍자음 쯔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단어를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찌, 푸, 리, 다, 찌푸리다 짜, 다, 짜, 다, 짜, 다 쪼, 그, 리, 다, 쪼, 그리, 다 가, 짜, 가, 짜, 가, 짜 찌, 르, 다, 찌르, 다 찌, 거, 기, 찌, 거, 기 찌, 다, 찌, 다 찌, 거, 기, 다, 찌, 다, 찌, 다 쪼, 다, 쪼, 다, 쪼, 다, 쪼, 다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짜다, 짜다 가짜, 가짜 찌꺼기, 찌꺼기 쪼그리다, 쪼그리다 찌, 르, 다, 찌르다 쪼다, 쪼다 찌, 찌 찌그러지다, 찌그러지다 찌, 르, 르, 다, 찌그러지다 찌, 다, 찌그러지다 찌, 다, 찌다 오늘 같이 공부한 단어는 받침없는 찌 단어였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